안녕하세요. 우세진 관세사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의 구절인데요.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처음 낯선 내용을 접했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과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우리가 접했을 때 그 깊이와 이해도는 분명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재차 강조드리지만 반복을 반드시 해주셔서 채화를 꼭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도 역시 가장 중요했던 것, 무역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그 절차는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물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심지어 군수 물품까지 출입이 되기 때문에 그 절차는 일반적인 것이고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해외 시장 조사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기업 대 기업으로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특정 기업에서 갖고 있는 물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 무역의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아마존이라든가 알리바바를 통해서 기업과 개인이 직구로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주류가 될 예정으로 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서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 말고도 새로운 시사적인 부분들까지 첨가하셔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청약과 승낙,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청약의 정의 외우시고요. 청약의 요건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속력에 따라서 확정 청약과 불확정 청약이 있었습니다. 그 확정 청약의 경우에는 우리 세 단어 기억하셔야 되겠죠. 유효기간, 그리고 확정적, 그리고 취소불능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확정 청약이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반대 청약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승낙은 청약에 대해서 우리 온전히 경상의 원칙에 따라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변경이나 추가 제한이 있을 때는 우리 반대 청약이 됐고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 된다. 새로운 청약이 된다. 이런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조건부 청약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건부 청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의 영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Final confirmation과 Subconfer라는 표현을 기억하셔야 되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주어지면 정확하게 찍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착순, 서착순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거는 prior이라고 있었고요.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 unsold라는 표현, 재고라는 거죠. 팔리지 않은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점검 매매, 그리고 어프로벌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품 허용, 반품 허용, 리턴이라는 단어 이런 거. 그리고 무화계약 청약 같은 경우는 without engagement 이렇게 기억하시면 완벽하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약의 효력 발생부터 하시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빈출되는 부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의로 미루었습니다. 효력 발생 보시면요. 첫 번째, 우리 비엔나혈박, CISG에 의해서 일방의 청약이, 우리 청약자의 A에 B로 가는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청약이 B에게 도달했을 때입니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청약은요. effective, 효력을 발생한다. 이게 효력이라는 뜻이거든요. 언제? 그것이 riches. 이 단어가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도달했을 때. 누구에게? 아퍼리에게. 이 자가 아퍼러였죠, 여러분. 아퍼러가 보낸 청약이 아퍼리에게 도착했을 때. 그리고 공부를 하시다가 의문이 드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깔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청약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약의 효력 발생해서 첫 문장에 형광펜을 한번 칠하실까요? 비엔나 헤박에서 청약은 피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도달주의는 아니고요. 거의 모든 경우에 거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100%는 아니에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나라들은 또 다르게 운영할 수 있죠. 이런 청약에 대해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청약에 있어서 청약의 이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발생한다. 리치했을 때. 도달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청약은 도달주의다.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 청약의 유효기간 보시겠습니다. 청약은 언제까지 이 효력을 갖고 있을 것인가. 보시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이 유효하게 되는 기간이 바로 청약의 유효기간이다. 밑줄 치시고요. 펌워퍼는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펌워퍼는 확정 청약은요.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유효기간이 청약에 어떤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그 유효한 기간이 됩니다. 유효기간이 말 그대로. 밑줄 치시겠습니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프리아워퍼.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프리아워퍼는 불확정 청약인데요. 불확정 청약은 유효기간이 없죠. 그리고 펌이라는 단어도 없죠. 이 레버커블이라는 단어도 없죠. 그런 경우에는 합리적 상당한 기간 동안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불확정 청약의 경우에는 아포리가 합리적 기간 안에 승낙을 하면 당의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합리적 상당한 리즈너블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8번에 청약의 효력, 소멸이 중요합니다. 청약이 갖고 있는 그 효력을 이제 없게끔 하는 효력이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밑줄 치시겠습니다. 청약은 잠시 후에 배우실 철회와 취소의 경우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두 번째 상대가 거절하는 거죠. 내가 청약을 보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싫다고 합니다. 거절. 그러면 이 보냈던 청약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두 번째 또 이 승낙을 해야 될 이 피청약자가 오히려 제한을 가하는 거죠. 또 추가 사항을 넣는 거죠. 변경을 넣는 거죠. 그러면 반대 청약이 돼서 원청약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고 했습니다. 반대 청약은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며 새로운 청약이 된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는 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과 철회와 취소는 지금 배우실 거고 거절과 반대 청약은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거절하면 청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 청약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청약자 혹은 피청약자가 사망했습니다. 일방이 사망했어요. 그러면 당의 청약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되겠죠. 그리고 청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겁니다. 경과가 돼서 실효가 되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유효기간이 있던 청약인데 그 유효기간을 경과했어요. 그러면 효력이 없죠. 또 후발적 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당사자의 어떤 사유로 청약이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예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금수 조치를 했어요. 수출 금지. 나라에서 막아버린 겁니다. 규제로. 그러면 수출을 하고 싶어도 수출을 못해요. 또 반대로 수입하고 싶어도 못 받아들일 상황이 펼쳐져요. 나라의 국가적인 문제로. 그런 게 바로 후발적 위법입니다. 혹은 법이 변경이 돼서, 규제, 인증 절차가 변경이 돼서 아예 갖고 들어올 수도 없고 물품을 수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후발적 위법 이런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여러분 기억해 보실까요? 아직 배우시지 않았던 철회와 취소라는 행위로 그리고 상대방의 거절로 그리고 상대방의 반대 청약으로 그리고 일방의 사망으로 또 하나 후발적 위법으로 이 당의 청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어려운 내용이요. 효력 상실입니다. 철회라는 게 있고요.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철회라는 말은 위두드로울이라고 하는데요. 잠시 후 영문도 보시겠습니다. 이 위두드로울은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피청약자가 청약서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청약이 효력을 발생한다?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상대방한테 도달해야 되겠죠. 여러분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아직 피청약자가 청약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면 그거를 거두어 드릴 수 있어요. 다시. 그거를 뭐라고 한다? 철회라고 한다. 효력 발생 전에. 효력 발생 전이라는 얘기는 도달 전이라는 얘기죠. 상대방한테 청약서가 도달하기 전에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걸 철회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취소는 뭐냐면요.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즉 이 청약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이후에 우리가 없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이 효력이 없는 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들어주세요.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상대방이 승낙에 대해서 승낙서를 발성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승낙서를 발성하는 그 순간 계약이 성립된다고 말씀드렸죠. 승낙하는 순간 계약은 성립됩니다. 계약서 쓰는 시점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회부터 보시겠습니다. 밑줄 치시겠습니다.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전에 취소하는 것을 철회 위드 드롤이라고 한다. 영문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며 비엔나 협약에 의해서는 철회는 원칙적으로 어떠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청약의 취소 보시겠습니다. 청약의 취소는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취소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취소라고 한다. 레보케이션이라고 한다. 단어를 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하기 전에 승낙서를 보내기 전에 이미 소력은 우리 청약에 대한 효력은 발생했죠. 상대방이 할 때 도달했으니까. 그런데 승낙서를 보내기 전에 제가 그거 잘못 보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거둬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하기 이전에 청약자는 자신의 청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확정청약 대부분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기간 안에 우리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청약자는 구속된다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취소할 수 없어요. 유효기간이 있는 청약에 대해서는. 즉, 확정청약에 대해서는 취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확정청약에 대해서는 함부로 취소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청약의 효력 소멸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철회는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해야 한다. 도착 전에 거둬들이는 것이다. 취소는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하는 것이다. 네, 발생한 이후. 그래서 피청약자가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를 우리 발하기 이전에 취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 다음의 경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언제 취소할 수 없을까요? 취소라는 것은 승낙, 우리 청약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이유이기 때문에 확정청약, 즉 유효기간이 있는 우리 확정청약인 경우에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승낙을 위한 지정기간, 이걸 유효기간이라고 합니다.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즉 확정청약의 경우에는 안 된다. 또 취소불능임이 표시되어 있어요. 우리 확정청약의 조건이 뭡니까? 취소불능이라는 표시가 있거나 유효기간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또 두 번째,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불능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 이 청약은 취소불능이겠다. 불확정청약은 아니다. 이건 확정청약이다. 라고 한 것이, 그렇게 믿은 것이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이고, 피청약자가 그 청약을 믿고 행위까지 했어요. 승낙을 해야 될 당사자인 피청약자가 이건 취소불능청약이야 라고 믿은 거죠. 믿는 게 누가 봐도 합리적이야. 그럴만했어. 취소불능으로 보는 것은 누가 봐도 그럴만했어. 합리적이고, 또 피청약자가 그것을 취소불능이라고 믿고 특정한 행위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취소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암기하시겠습니다. 철회, 위도 들어오른 우리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즉 도달 전에 걷어들이는 거죠. 청약자가, 안 되겠다 이건. 그리고 취소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달을 한 이후에 취소하는 거죠. 그거 레보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함부로 취소할 수는 없어요. 취소를. 어느 경우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이거나 취소불능이라는 명시가 있을 때는 불가하다, 취소는. 취소는 이게 제한이 좀 있죠. 또 하나 피청약자가 취소불능이라고 믿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거나 또 그 합리성을 우리 기본으로 해서 피청약자가 청약을 믿고 행동까지 했다면 걷어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리고 나머지 사항들도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보시겠습니다. 철회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영문으로. 바로 바로 영문 확인하셔야 돼요. 청약. 만일 그것이 1레보커블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취소불능이죠. 취소불능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취소불능 청약이에요. 취소불능 청약이라 할지라도 이분이프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란 뜻이거든요. 이분이프.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책에다가 같이 쓰시겠습니다. 비록 청약이 취소불능이라 할지라도 위도 들어온 철회될 수 있다. 다시 청약자가 걷어들일 수 있다. 아니야 아니야 청약 안 할래요. 이렇게 걷어들일 수 있다. 만일 그 철회가 도착한다면 피청약자에게 상대에게 모전에 또는 동시에 전이거나 또는 동시에 청약 전에 들어가야 돼요.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착하기 전에 철회서가 먼저 들어가야 돼. 또는 같이 들어가야 돼. 청약서랑 철회서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아 이거 철회하는 거구나 라고 상대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에 들어가거나 청약과 동시에 들어가거나 청약 전에 철회서가 들어가야 우리 걷어들일 수 있다.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취소 보시겠습니다. 계약은 체결될 때까지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우리 청약이라는 것이 리복트 취소될 수 있다. 이게 메이가 뭐 뭐 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그 취소가 취소가 도달한다면 누구에게? 피청약자에게 모전에 이 히라는 것은요 피청약자입니다. 승낙을 하는 우리 주체죠. 피청약자가 같이 쓰시겠습니다. 피청약자가 발송하답니다. 이게 뭘 발송하기 전입니까? 우리 승낙서를 승낙할게요. 라는 승낙서를 발송하기 전에는 승낙서를 발송하면 계약이 성립돼 버리기 때문에 취소 못합니다. 그런데 그 승낙서를 발송하기 before 전에는 뭐 할 수 있겠다? 취소할 수 있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느 때 취소 못하죠? 네 유호기간이 살아있거나 취소 불능이라는 표시가 있을 때 또는 피청약자가 당의 청약이 취소 불능임을 믿는 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일 때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러나 청약은 취소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만일 그것이 나타내고 있다면 어떤 스테이팅이 명시입니다. 어떤 기술에 의해서 유호기간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유호기간 유호기간이 청약서에 써 있거나 승낙에 대한 승낙을 위한 또 달리 그것이 취소 불능임을 이 단어가 중요하죠. 이거 취소 불능 청약이야. 이렇게 취소 불능임을 인디케이트 또는 기술하고 있다면 유호기간이 써 있거나 취소 불능이라고 써 있으면 이건 확정 청약이죠. 여러분 확정 청약은 취소 못해요. 확정적이니까 취소 불능 청약이니까 그쵸 또 그것이 합리적인 경우 우리 이미 한글로 배우셨으니까 편하세요. 피청약자가 rely on 믿는 것 이게 신뢰하다 뜻이거든요. 신뢰하다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합리적인 리즈너블 청약은 취소 불능일 거야 이렇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또 그리고 그 피청약자가 행위를 했다면 in reliance on 이게 rely on이 신뢰하니까 신뢰해서 라는 뜻입니다. 신뢰해서 믿어서 청약을 신뢰해서 특정 행위를 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워하는 다른 분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들을 영문을 통해서고 저와 같이 정리해서 완벽하게 외우셨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 기재해 두시고요.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승낙 보시겠습니다. 승낙 보시기 전에 청약의 거절 보셨죠? 그런데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거절을 통해서도 청약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거기 밑줄 치시겠습니다. 청약의 거절 우리 3번 묵차죠?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피청약자가 승낙하지 않겠다고 의사 표시를 말하면 당의 청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4번 반대 청약이죠. 피청약자가 원청약의 내용에 추가 변경 제한을 강하면 반대 청약이 되고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 되죠. 그래서 원청약은 효력이 상실된다. 당사자의 사망이죠. 청약이나 반대 청약의 승낙 전에 청약자나 피청약자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시간의 경과 유효기간을 세팅해놨어요. 그런데 그 유효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럼 실효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특히 확정 청약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살아있으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고 불확정 청약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승낙을 해야 되죠? 합리적 리즈너블 타임 합리적 기간 안에 승낙을 해야 되는데 그 합리적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암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약의 효력 상실의 사유는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철회 두 번째 취소 그리고 상대방의 청약에 대해서 싫어요 거절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금액을 깎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반대로 청약하는 반대 청약 그리고 당사자의 사망 그리고 후발적 위법 어떤 특정 국가의 법의 어떤 변경 또는 국가의 어떤 전쟁 또는 국가의 어떤 특정한 제재 조치로 인해서 수출이나 수입이 불가한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승낙을 가시는 텐데요. 승낙을 보시면 일단 한글 보시고 영물 보시는 게 이제 정리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승낙 보시면 청약자에 대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행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이건 피청약자가 청약을 보낸 청약자에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은 두 번째 줄입니다. 절대적이라는 단어 밑줄 absolute 그리고 무조건적 unconditional 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 두 가지가 승낙의 핵심입니다. 영문 보시겠습니다. 진술입니다. pp니까 만들어진이죠. 이렇게 pp 뭐뭐 된 뭐뭐 진 뭐뭐 받은 설명드렸어요. 뭐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누구에 의해서 이 by 다음엔요. 이 out for e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 out for e가 여기에도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p청약자가 여기도 있는 거예요. p청약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술 말입니다. 말 말 또는 p청약자의 의 다른 행위 그러니까 승낙이라는 건 여러분 여기서 법률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로 승낙을 해도 되고 행위로 승낙해도 돼요. 점검 매매 조건부 청약 기억나세요? 화장품 써보시고 좋으면 입금하세요. 써봤더니 마음에 들어. 입금하는 그 행위가 바로 승낙입니다. 아니면 전화로 해서 말로 아 이거 좋네요. 제가 살게요.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진술이나 말 구두나 행위 다 승낙의 조건으로 충족된다. 이런 얘기죠. 인디케이딩 나타내는 진술입니다. ing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뭐뭐 하는 pp는 뭐뭐 된 뭐뭐 진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고 앞으로 나타내고 있는 동의 어센이 동의라는 뜻이거든요. 동의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 피청약자의 말이나 행동 뭐에 대한 동의 청약에 대한 이것이 바로 뭐다? 업셉턴스다. 승낙이다. 멋있죠 여러분. 영문 비엔나 해박입니다. 이런 걸 경험하시게 된 겁니다. 무형령어를 하시면서 이게 바로 승낙이다. 다시 한 번 청약의 동의를 인디케이딩 나타내는 진술이나 말 진술이나 행위 두 개가 다 가능하다는 거죠. 행위로도 승낙할 수 있고 말로써 구두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구두나 행위가 나타내고 있어야 돼요. 동의를 뭐에 대한? 청약에 대한 이게 바로 뭐다? 핵심 업셉턴스다. 여기 빈칸 뚫리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빈칸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일런스는 침묵이에요. 가만히 있어요. 상대가 청약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침묵이나 행동을 안 하는 겁니다. 부작이에요. 부작이. 가만히 있어. 말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해.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것은 승낙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이게 어마운트가 구성한답니다. 이르다 구성하다 이런 뜻인데요. 이 두 가지 행위는 특히 이 시험 잘 나옵니다. 침묵이라는 것과 부작이라는 행위는 이 납두 중요해요. 우리 시험은 긍정과 부정의 메커니즘으로 시험에 취재됩니다. 긍정 부정 낫이 있을 자리에 낫을 빼고 낫이 없을 자리에 낫을 넣어놓는 거죠. 우리 시험의 핵심은 그래서 승낙을 그 자체로 구성하지 못한다. 정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제가 제가 특정 여성한테 사랑을 고백했어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청약을 했어요. 제의를 한 거죠. 상대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제 말을 듣고 아무 말이 없어. 또 아무 행동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저는 상대방이 승낙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럴 수 없죠.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해. 내 제의에 대해서 상대는 어떠한 의사표시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는 겁니다. 침묵이나 부작위는 그건 승낙이 아니다. 승낙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기 빈칸하고 저 닷 이게 시험이에요. 우리 시험. 아시겠죠? 네. 정말로 쉽습니다. 그래서 영문 다시 한번 보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하실 수 있고 또 승낙의 요건 보시면요. 이렇게 꼼꼼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이 강점이기 때문에 설명도 중요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드리지만 영어에 대한 또 강점이 있으실 겁니다. 승낙의 요건. 무역계약의 성립을 위한 유효한 승낙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우리 청약의 요건은 뭐가 있었죠? 1인이나 다수의 특정인에게 전달되어야 된다.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확장적 의사표시여야 된다. 물품 가격 수량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된다. 상대방의 승낙에 의해서 구속되겠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승낙은 또 이렇습니다. 1.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모든 사항과 완전히 일치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다르면 반대 청약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치해야 된다. 즉, 청약 내용에 대해서 절대적, 형광펜 absolute, 무수정, 무조건 uncondition 해야 한다. 이를 무엇이라고 한다? 경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미러, 이미지, 룰 거울처럼 청약과 승낙은 똑같아야지 계약이 성립된다. 그리고 두 번째 승낙은 청약의 상대방 즉, 지나가다가 청약을 들은 사람이 승낙을 하면 안 돼요. 청약자가 의도를 갖고 보낸 그 상대방이 해야 되는 겁니다. 딱 정해진 특정한 상대방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죠. 승낙은 그래서 승낙은 청약의 상대방 즉, 피청약자만이 승낙할 수 있다. 세 번째 승낙은 청약이 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약정된 유효기간 내에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확정 청약이라면 유효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유효기간 내에 승낙해야 되고 확정 청약이 아닌 불확정 청약이다. 그러면 어떤 기간이다? 여러분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합리적 기간이지. 합리적 리즈너블 타임 안에 우리가 승낙해야 된다. 그렇게 확정 청약과 불확정 청약을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낙의 내용은 상대방에게 약전된 형식을 통해서 통치된다. 그러니까 승낙은 아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승낙의 방법도 우리 청약에 다 기술되어 있어요. 이렇게 승낙해 주세요. 뭐 팩스로 승낙해 주세요. 뭐 이런 등등이죠.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승낙의 내용과 방법은 같은 맥락일 텐데요. 방법 승낙의 방법이 청약서상에 미리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지정된 방법대로 승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승낙의 방법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다. 그러면 승낙 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팩스로 왔어요. 그럼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또 승낙도 지정이 되어 있다면 지정된 방법대로 하고 그리고 승낙의 효력 발생입니다. 승낙의 효력 발생은요. 우리 아까 전에 청약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 효력이 발생하죠? 자 다시 청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상대방에게 뭐 했을 때? 도달했을 때죠. 도달주의 승낙은 언제 이 승낙 그러니까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언제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도 도달주의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청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법제와 국가에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모든이란 말은 틀린 답이에요. 여러분 모든은 아닌데 100%는 아닌데 거의 모든 나라와 법제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승낙은 A의 청약자의 청약에 대해서 우리 B의 승낙이 이 승낙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도달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의 더 추가 사항이 있어요.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 밑에 보시면요. 발신주의라는 게 있고 도달주의라는 것이 있고 요지주의라는 것이 있죠. 발신주의는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내는 그 순간 효력이 생성된다는 얘기고 도달주의는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고 요지주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상대가 반드시 인식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 치시겠습니다. 물리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그 자가 상대가 이 자가 이 자가 보낸 승낙서를 인지까지 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이 요지주의입니다. 요지주의는 이탈리아 법제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 쓰이는 경우에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승낙은 청약과 마찬가지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그 표는 이 표는 청약에는 없었죠. 청약은 도달주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승낙 같은 경우는 최초로 표가 등장했죠. 이 표는요 승낙은 대부분이 도달주의인데 거기 보세요. 표의 오른쪽 맨 하단에 보시면요 발신주의가 세 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발신주의? 나라를 잘 보시겠습니다. 위에 한국 일본 영미 영국과 미국 한국 일본 영국 미국은요 특정한 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신주의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우편이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편 바로 밑에 전보 이 사계국이 우편이나 전보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보내는 구순간 효력이 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해요. 이자가 쏘는 순간 발신은 그런 겁니다. 쏠 때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은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약은 도달주의입니다. 이런 말 없었어요. 그냥 도달하면 상대방한테 도달하는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 도달하지 못하면 이자가 청약을 보냈어요. 청약은 도달주의잖아요. 상대방한테 도달을 못했으면 이자의 책임입니다. 네 문제야 그건. 네 문제. 네가 도달하게끔 했었어야지. 이자는 모르잖아요. 도달 안 했으면 이 사람이 팔거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인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승낙은 비가 오케이 당신의 청약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이 승낙은 왜 디테일을 하냐. 이게 계약의 성립 10점이거든요. 성립 10점 그러니까 도달주의가 대부분인데 한 일 영국 미국 이 4개국이 특히 발신 수단 우편이나 전보의 경우에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러면 퍼펙트 이렇게 암기하고 계신 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물론 관세사 2차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더 깊이는 내용까지 하지만 무형영어 검정시험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승낙이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효력 발생 시기를 얘기한 거죠. 승낙의 효력을 없애는 경우는 철회도 있을 수 있죠. 승낙도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그걸 철회라고 합니다. 근데 취소 제가 이렇게 써드리겠습니다. 승낙의 철회는 있습니다. 철회는 철회가 뭡니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걷어들이는 거죠. 승낙을 아 나 승낙 안 할래. 생각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걷어들일 수 있죠. 그런데 승낙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청약에 있어서는 철회도 됐고 취소도 됐잖아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청약은 철회도 됐고 취소도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점 뭐다? 이건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걷어들이는 거. 이건 발생한 이후에 상대한테 도달한 이후에 걷어들이는 거. 이 두 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승낙은 철회가 되는데 똑같이 청약처럼 취소는 왜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요. 승낙이 상대방한테 도달하면요. 대부분 도달주의니까. 도달하면 계약이 그냥 성립돼 버려요. 계약이 성립되죠.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승낙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계약이 성립합니다. 성립하면 승낙이란 말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승낙이란 말은 필요없는 거예요. 계약이 남아있는 거지. 승낙이 효력을 이건 취소라는 건 효력이 발생 하고 나서 걷어들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승낙의 효력이 발생했다? 그럼 계약은 성립했다. 계약을 성립시켰는데 그 성립된 계약을 없애고 싶어. 그럼 계약 취소지. 승낙의 취소가 아니라 계약 취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약의 철회와 취소는 가능해요. 물론 취소도 100% 되는 건 아니었죠. 안 되는 경우까지 보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승낙은 철회는 되지만 취소는 없다. 왜? 승낙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계약이 성립돼 버리고 제가 이거 10번도 더 말씀드렸어요. 지금 계약서 작성 시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승낙과 청약이 계약이 성립되면 승낙이란 말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계약 취소의 문제만 남게 된다. 그래서 승낙의 취소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완벽하십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 청약과 승낙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은 빈출 파트 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영문도 좀 자세히 다시 보시고요. 제 필기 그리고 우리 특정 단어들 이런 거 같이 좀 제가 풀꽃의 시처럼 반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